이제 terrific 출현 입장 취향 누나 형 엄마가 왜 나이너 지끼여가지고 안하셔도 해 아이고야 끝! 안녕! 잠옵니다! 여기니? 내가 들었던 발음? 안녕! 안녕! 하고 있니? 피로 나를 위해! 응! 어머! 안녕! 난 윤화야! 왜 저래? 유나? 네!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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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와요! 언제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먼저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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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ись 얘기해! 어디에 사는 건지? 너 외국말 잘한다! 엄마! 너 왜 잘해? 당연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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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랄까? 맞아요! 무서워 어머! 전면이 너무 강한거 아니야? 어? 민다야 왜 울어? 어머! 전면이 너무 강해서 그래? 민다야 울지마 무서워 안녕 얘들아 레인보우! 저 이제 학교 도착했어요 잠깐만요 얘들아 나 브이로그 찍을게 여기가 저의 학교구요 그럼 여기가 하하하하 시간표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뭐야? 연태크 캠프가 왔어 진짜 연태크 캠프가 왔어 아 오늘 오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이 들었네 아 저기 주벅도 적혀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벅이네요 어 얘들아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 받는 수 어떻게 돼요? 궁금하니? 반말하니? 화면인 줄 반말하세요? 미안해요 저희 구독자 이름을 레인보우하는데 다같이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짜라란 펜스타 해주세요 펜스타 없어요? 혹시 펜스타 개인 운영하세요? 아니요 저 편집자 있구요 얘들아 저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 아이고 배아프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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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는 사람 나 지는 사람 아 그래 야 너 왜 이럴때만 되니? 아이씨 시어봤습니다 시어봤습니다 시지마 어? 선생님 여행이 아니에요? 아 아니 선생님 여행이 아니에요 어 선생님 하트 해주세요 전장치지마 주 저 오 유 알했어요 너 애들 선생님 밖에는 주처유라고 합니다 아아 아아 네 선생님 레인이가 화장실 갔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여기있고 선생님 레인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주처유라고 했는데 어 어 1번 최 선생님이다 아 와 2번 유나 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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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시현 야 시현 선생님 시현이 자고 있어 일어나 선생님 왔잖아 선생님 5번 초연 네 선생님 안 돼 안 돼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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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 네 6 아 여배 친구 아 네 여배 친구 네 아 아 아 오늘 전 회사원이 반전 좋아할 것 같다 선생님 추상이라서 먼저 가야 돼요 아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버그아우라고 혹시 아세요? 버그아우를 레인이라고 많이 닫으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영광이에요 1번 임시 반전으로 반전 뽑아요 결혼이 무너러 나 자는 못 들어 1번 은채씨 아 은채씨 deductible 잠시 봐 아 üs». 시작 내가 임시 반전 받았어 해볼게 내가 한 번만 현빈에 물어봅 예 와이 어 선생님 가셨어? 가셨어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 너무 딴다 아 비밀이란다 혹시 간다니? 해보신 사람이 있니? 저요! 치료도 말고 내가 해볼게 나는 상태만 쫓아졌으면 좋겠어 저는 유나 유나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귀엽잖아요 아 기각 외국어 잘하고 외국어 몇 해까지 가면 맛있어? 대게 기각 나는 시안이를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열정이 되게 들끓 것만 같아 기각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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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사람은 설명 들어주세요 저요 나도 뭐할래 상신병에서 한 번을 들었어요 너무 추구하고 싶어 나듯이 이 란다가 나가고 싶어하는 거 같아 야 란다는 말도 못하잖아 너 란다한테 나가고 싶어? 이게 나이도 못하니까 얘들아 너네 배고프지 않니? 갑자기 나도 추천할래 나는 청년이를 추천해 왜냐면은 인기가 많잖아 우리까지 빛낼 수 있어 세 명이 나가실 거 어때? 그럼 토연 시안 유나가 나오는 거니? 나이에서 보러 갈게요 동갑 아니에요? 동갑 아니에요? 동갑 동갑 조용히 하세요 일어나서 공연 발표해야 해 와 귀여워 아 제가 두드려면 좋던 거라고 저의 맘 남길 수 없습니다 저 왜그러면 난속에서 본 거 같아요 어머 때리는 거 아니야? 진짜? 홍장은 안돼 홍장은 안돼 홍장은 안돼 ovat 그리고 들어와 그리고 1번 가면 수어해 줄 거예요 내가 토연 교수 아 tabii 학교에서 그냥 내가 옆에서 책 읽어줄게 친구들 말이 왜 이럴까? 은지야 너의 감정을 지켜 너가 할 수 있어 이걸로 때릴 뻔했어 처음에 시안씨 나오세요 띵 안녕 나는 시안이라고 해 내가 만약에 당장이 된다면 굉장히 화목한 만화를 만들겠어 그리고 유나의 비염 수술과 자기 수술을 지어낸 줄 좋아 너네 좀 배고픈데 않니? 네 찾을거에요? 그거는 다 다를거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당장이 된다면 이 방송을 떠나서 정말 사주실도 될거에요? 오늘 끝나고 간절히 찍어줄게 특징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내가 다 살려줄게 그래 어떻게 살려줄건데? 나는 구독자가 많으니까 너 나를 되게 많이 해도 내가 뭘 안할게 많이 많이 해도 뭘 안하니깐 지사야 나도 한 번들게 아 정말? 몇 시간이 쉬는 시간일거에요 오 좋은데? 너희 한 30분 썼다고 30분 놀지 않을까? 아우 내가 참생님한테 너만 보여줄게 3번 불려줘 네 화이팅 내가 찍어줘도 될까? 봐봐요 아 아 아 우리 집에 우리 집 돈 많아서 너 너네 강남에 빌딩한티스 사줄게 진짜로? 너가 너무 떼서 내가 알지? 진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미웅이에서 사주고 아 아 내가 너 버블티 맨날 맨날 사줄거고 그날한테 항상 내가 물도 주고 애들아 너네한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슈크림빵도 사주고 다 해줄게 내가 들지 않으면 이건 다 물고품이 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가도 싶어요 이렇게 우리 소물들이 하지 말자 흔낼 수 있을만한 노래 너를 픽해나가는 맛만 노래를 한 곡으로 아 노래요? 추천곡 받을까요? 응 난 너무너무너무가 적고 싶어 날 너무너무 아 이하니만 나는 첫번째가 적고 싶어 뭐? 딴딴 여기가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어쨌든 이렇게 3명의 호가 나왔어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켜야 지켜야 해볼게요 1번 유은하 후보에게 통일한의 호가 아 소화파티 당신의 소녀위를 투표해주세요 자 한번 초여부부에게 손을 들어주세요 어 네끼나 들어서 내가 진짜 사줄게 하하하 똑같아요 어 어 다 동점이 남았어요 으윽 너끼나 한번 초여부부에게 손을 들어주세요 어 네끼나 들어서 내가 진짜 사줄게 맛있어 한번 쇼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어 하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샐러드를 먹게 될 때는 드린다 친구를 먹게 될 수도 있다고 생명이라고요 뭘 더 웃어 지금 한 명이 인격 쇼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후보님께 쇼핑해 주실 분들은 서로 들어주세요 네 두번째 시안모님께 손하트 손하트 사실은 왜 중모로 택배하시죠? 방금 첫번째 유나 후보의 택배했다고 했다는 말이 어머니 진짜 알고요? 이거 비밀투표 맞아요? 반전을 견뎌었습니다 와우 화연이다 영성적인 쳐줘야 된다 지금까지 인식완장 은채였고요 인식완장 인식완장 애들이랑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셔서 고마워 저기서 고마워 더 시끄럽게 해도 이해해준다 나 그런 안 했는데 안 했다 거둑이 제발 저린다 아 저려 우리 오늘 그 품을 정할 거야 얘들아 짜릿하게 탓 터질 거야 오 남부지 않아 짜릿한 이런 동작을 하고 싶어 뭔가 할까? 이런 동작 이런 동작 하고 싶어 오 남부지 소 하나 더 있는데 응 이렇게 동작으로 인해서 한 3명 정도가 상처받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말 말 머리는 안 깔아도 돼요? 머리는 안 깔아도 돼요? 머리는 좀 깔아볼게 우리? 삶은 달걀이죠 오케이 혹시 하나만 더 추천하면 될까? 우리 듀얼 디어즈 우리 듀얼? 야 지랬나면 웃는다 기울어? 너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 오 쎄이 제일 예쁘다 귀가 맘에 듣는 거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해 소연이 브릭 유어 이어즈 나도 브릭 듀얼 이어즈 우리 서로에게 귀를 잘 기울이자 브릭 듀얼 이어즈 브릭 듀얼 이어즈 자수결의 원칙으로 이겨냈어 우리 둘이 잘 기울이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의 그 분은 다 같이 한 번 해볼까? 브릭 듀얼 이어즈 맞아 다들 제일 집사 즐길 바랄 대박 그럼 우리 이제 시즌 시간 다 포인트 다음 점 시간입니다 안녕 면접페이지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버가부였습니다 버가부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눌러줘 눌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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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